잘 신겨줬어? 어? 벗겼는데? 어떡해 다시 신겨줘 이야 오빠가 하이드 신발도 헤이즈 신발도 신겨주고 최고다 잘 안돼? 이거만 잘 되나 봐 아 골드컬러 그게 잘 돼? 응 신발도 신겨줘 오빠가 신발도 신겨줘 최고다 엄마가 신겨주지도 않았는데 오빠가 먼저 신겨주네 오빠 최고다 오빠 고마워 엄마 깜짝 놀랐어 어떡해 엄마 도와줄게 괜찮아 어떡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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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